오늘은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2차전지 섹터와 주요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윤 대표님 요즘에 금투세 논란이 좀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력 정치인분도 금투세 폐지법이 본회의 상정했을 때 반대표 던지겠다고 하고요. 금투세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국회의원이 기득권층이고 특권층이잖아요. 국민들을 담보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래는 발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 나온 거는 두 달 뒤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육감 선거를 보고 좀 약간 결정하렸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쪽에서는 단일화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겼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민주당이 참패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도 유해 아니면 폐지 쪽으로 가닥은 잡았는데 계속 이거를 어떤 국민 개인 투자자를 담보로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형상이 좀 보여서 상당히 이런 측면이 주시장의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실제 지수 자체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2차전지가 많이 시청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코스닥에서 거래량이 진짜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었죠. 거래량만 줄은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증시가 좋으면 왜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고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장이 좋고 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나오면 배팅을 하는 건데 보통 1월달 기준으로 보면 21조 8천억에서 지금 18조 밑으로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고 거래대금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거의 15%에서 20%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 자금은 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해외에 지금 우리나라 채권하고 주식하고 ETF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사고 있는 수치가 지금 194조래요. 어마한 돈이잖아요. 194조가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하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코스피 4천 가겠죠. 기업들도 엄청... 그렇죠. 기업들도 엄청 자금 정확합니다. 자금 조달하기 엄청 좋은 상황인데 미국에 지금 다 돈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돈이 넘어가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미국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에 가장 큰 트리거는 역시나 이 금투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주식시장만 받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해서 기업을 받치는 거잖아요. 기업 뒤에는 산업이 있고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루는 근간인데 왜 이런 식으로 특권 세력, 기득권 세력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수준 이하고 진짜 국회의원이 그렇게 300명이나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원 다 무급으로 무료로 봉사, 무료봉사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특히나 국민 담보로 이렇게 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 이하의 기득권, 특권층이 이건 진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 증시를 망치고 있고 그 증시를 망친 근거가 미국으로 190조가 넘는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뤄지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결정을 냈으면 좋겠고 시장에서는 사실 결정이 나든 안 나든 가장 무서워하는 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가 좀 하루빨리 결정을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결정이 나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폐지나 유해 쪽으로 가닥을 빨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윤 대표님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 또는 보류된다는 전제 하에 어디 섹터와 주식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2차전지 업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금투세 관련돼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해서 많이 빠져나간 쪽이 사실 2차전지 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않을까. 왜냐하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자금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더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금투세하고 무관하게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모두 좋았던 업종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약바이오의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인 거고요. 제약바이오는 주가 측면으로 부담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요. 1월달 대비입니다. 작년 대비하면 500%가 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불리는 리각핸바이오조차도 지금 드디어 100%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연초 1월달 대비해서 엄청나죠. 초대형주인 유한양행 큰 대형주잖아요. 유한양행도 100%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단에 ABL바이오도 거의 7,80% 수익률이 낮고요. 3천당장, 펩트로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100% 이상 수익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는 그 이상을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투세 폐지 관련된 최대 수혜주는 사실 2차전지가 될 것 같고 금투세와 무관하게 그냥 하반기 쪽에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는 제약바이오라고 보고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앞으로 반도체를 팔았던 수급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갈 거냐 그 반도체를 팔았던 수급이 제일 많이 가는 걸 예상을 해보면 결국은 수출주에 답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게 아직도 굳건합니다. 전력기기 쪽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습니다. 방산 좋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정된 자금으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력기기, 화장품, 방산, 조선 이 중에 실적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는 조선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조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이 상대적으로 또 이런 주가 올라간 측면을 봐도 그 방산이나 화장품이나 전력기기보다 덜 올랐어요. 후발 주자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장기 어떻게 보면 긴 롱텀으로 투자하기에 좀 그러니까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산업이 화장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력기기도 초장기 호황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전력기기는 28년, 29년 수주까지 받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를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2030년 이후를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 수주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28년, 29년 치의 밸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저는 밸류가 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 전력기기, 방산, 조선, 화장품 이 섹터 중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고 장기 호황이 예상되는 거는 조선.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에도 조선이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 조선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조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중국하고 경쟁해가지고 자꾸 중국한테 경쟁이 뺏기잖아. 그런데 요새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중국 2차전지 전기차 때리기는 이미 오래됐고 그다음 때는 생물보안법으로 바이오 때리잖아요. 다음 타겟이 조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해군이 세계 최강인데 군함 대수라든지 군함의 기술 진입장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차세대 군함 나오는 거가 중국하고 일단 연간 생산하는 군함 대수는 미국이 중국한테 추월당했어요. 기술 진입장벽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우리나라 군함을 만드는 과거의 구대우조선 해양인 하나오션이 상당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한미 방위 상호협정이 체결돼야 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분명히 미국의 중국 조선을 견제하는 중국 조선 때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중국이 지들끼리 제일 큰 1등 업체, 2등 업체 M&A 인수업병 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중국 조선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이 사실은 컨테이너 선을 수주를 싹쓸이했는데 그 컨테이너 수주 선을 싹쓸이한 게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수주 경쟁력이 없어도 못한 게 아니고 이미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이랑 HD 현대중공업은 2027년까지 배를 만들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공간 도크라고 하는데 도크가 이미 다 꽉 찼어요. 친환경선 만드는 걸로 이미 다 꽉 찼기 때문에 굳이 저부가 가치의 저마진의 컨테이너 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MR탱커선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중국하고의 어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과도하게 부풀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조선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배 가격 신조선가가 계속 지금 꾸준히 우상하면서 역사상 최고치하고 6, 7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후판 가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후판 조선에서 큰 원자재를 차지하는 게 후판 가격인데 철강업체 쪽에서는 후판 가격 계속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조선업체 쪽에서는 좀 협상해서 조금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철강업체나 조선업체나 결국은 파일을 키워야 되는 거고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속 후판 가격 경쟁을 계속 싸우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적당한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주도주 중에 후발주자인 저는 조선주가 내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없는 밸류에이션이나 수주 모멘텀이나 다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화장품, 방산 다 고만고만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모멘텀 제일 센 건 아무래도 방산인 것 같아요. 방산이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경쟁자가 유럽 업체가 있는데 유럽 업체가 지난번에 계속 강하게 말씀드렸던 납기 문제, 케파 문제, 그 다음에 가격 문제 이게 사실은 유럽 업체가 쉽게 국내 K-방산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납기 못 맞추고요. 가격 못 맞추고요. 그 다음에 품질은 거의 동일해졌고요. 유럽 업체나. 그래서 실제 우리는 계속 전시 상황을 대치를 평상시에 계속 유지하면서 굉장히 방산의 경쟁력을 키워왔고 방산이 글로벌로 유럽을 넘어서 중동으로 이제 막 소위 말하면 초입 단계에서 동격적으로 볼륨으로 확대되는 그 약간 초입에 들어서서 폭풍 성장하는 딱 그 꺾어지는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하고 비교하면 화장품은 초입에 들어서서 폭풍 성장해서 거기서 더 성장하려고 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여기 이쯤 있는 것 같고요. 올라가서 약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 구간에 있는 게 방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보다는 방산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나머지 전력기기는 숫자가 이제 역대급으로 25년도까지 계속 실적이 나오다가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30년 이후에, 2030년 이후에 수주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조선하고 방산이 좀 계속 하반기에도 주요 섹터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서브 섹터로 화장품하고 전력기기인데 화장품하고 전력기기 쪽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조선, 방산 이 정도 한번 다각화시키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2차전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요즘에 K배터리가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3원계 그동안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LFP도 하고요. 46파이 원통형 폼팩터 등도 생산을 하고 이게 또 그냥 말만 나온 게 아니라 계약금액도 앞으로 수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다각화 전략이 정말 가능하고 진짜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폼팩터의 다각화, 고객화의 다각화, 글로벌 지역의 다각화가 제일 배터리 업체 또는 배터리 업체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폼팩터는 말씀 주신 대로 배터리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각형만 하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하고 각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LG 앤솔이 원통형 파우치형을 다 하고 각형까지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글로벌 고객사가 잘 돼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형태를 다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24년 들어서 하반기에 수주가 폭증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20조 넘는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24년도 배터리 공급 계약인데요. 이거 신문 기사를 참고했는데요. 1월 달에 일본의 이스지 모터스랑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계약했고요. 금액은 1조 이상입니다. 하나큐셀이랑 4.8기가와트 시에 ESS용 아마 이게 LFP ESS일 겁니다. LFP 배터리를 수주를 받았고요. 이것도 1조가 넘고요. 르누어의 최초로 전기차형 LFP 배터리를 받았죠. 이거 4조 5천억에서 아마 5조 6천억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벤치의 최초로 4680 원통형 배터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약 6조 7천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포드하고는 프리미엄 3원계 나오는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에 알루미늄이 포함된 NCMA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게 75기가와트, 34기가와트 합쳐서 총 109기가와트시로 10조 넘게 한 13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그 다음에 프리미엄 4원계 배터리까지 다양하게 LG N솔이 실제로 수주를 받으면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LG N솔에 뒤따라서 SK온이 지금 각형 배터리를 하고 있고 삼성 SDI가 바로 LG N솔하고 원통형 배터리에서 경쟁사가 되려고 원통형 배터리를 삼성 SDI도 25년 말에서 26년 초에 원통형 배터리를 하겠다. 지금 삼성 SDI는 배터리 폼팩터 중에는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형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어떠냐? 중국의 BYD나 CATL 전부 각형입니다. BYD나 CATL이 원통형 배터리로 LG N솔의 경쟁사가 되기 어렵고요. LG N솔의 원통형 배터리 경쟁사가 되려고 할 수 있는 거는 파나소닉이 강력한 경쟁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LG N솔의 솔루션에 오창 공장을 생산을 땡기라고 해서 오창 공장이 계속 미뤄지다 드디어 12월에 양산하는 걸로 스케줄이 나온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